안녕하세요. 에코퍼레이션입니다. 오늘은 3D 프린터로 나만의 특별한 쿠키를 만들려고 나왔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쿠키 믹스를 가지고 나왔어요. 재료를 먼저 살펴보면 버터 80g, 믹스봉 하나, 달걀 하나, 믹스 그릇 하나 이렇게 두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테이블 롤드 뱅루 자 이제 이 쿠키 위에 3D 프린터로 레이저 각인을 할 거예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